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%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점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% 내외에서 등락하고 내년엔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요인 영향이 줄며 1%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. 한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가 약해지며 다소 낮아지겠지만 빠른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밝혔습니다. 반면 지난 2년 동안 0%대에 그쳤던 근원 물가상승률은 1%를 웃도는 수준에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